갑자기 스카이링이 생각나는 거야 생각해봐 이 닭들이 뭐 놀러왔겠냐? 여기서 키우는 거일텐데 그쵸? 근데 가끔은 약간 스카이링 같은 하드코어가 좀 재밌긴 해 아 안되네 아 약간 주민들 없을 때 아이템 터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재미 이건 제이콥이 썼대 이 자나 사명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끝날 것이다 마지막 침략자들에 대한 기억이 힘이 지고 있다 하지만 문명은 점점 발전해가고 우리 협곡을 발견하는 사람은 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좋든 싫든 이것과 운명을 함께 해야 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제이콥이 선지자 이 원주민들 자체가 모두 다 선지자의 추종자들의 후손이라는 게 어 맞다라는 음 얘기죠 사실상 저 얘기를 들어보면은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 그런거야 주인공들이 어 뭐야 깃털이 다 다 찼었네 주인공이 그랬잖아 그래서 뭘 더 찾으려고 했는데 뭐 이제 유무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말라고 얘한테도 그랬잖아 라네한테도 누군가도 찾길 바라지 않는거야 얘네들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반드시 스토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 유튜브에 1편 업로드 해드렸으니까 1편부터 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를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어 컴파운드 보호 부품 게이드 그냥 나오네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라나 목순이는 막 섹시한 느낌보다는 괜찮아요 뭔가 개순 개 착해 보여 약간 섹시한 이미지로 같으면 괜찮아요 뭐 이런 약간 그치 알지 그치 일로도 갈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냐 얘들아? 한번 가볼까? 후와아아아아아아아 가보자 이게 얼마나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네 살랑살랑 살랑살랑 아버지가 위쪽 마을에서 놈들을 유인할 사람을 모으고 있어요 아이들과 노인들은 아크로폴리스 지아뮤즈로 대피시켜노 준비해 나도 그쪽으로 갈게 아이들하고 노인들 대피시키는게 딱 그건데 나뭇잎마을 침략당하는거랑 똑같네 그치 이즈의 승부를 내려고 성급하게 덤빌거요 그걸 이용해 긴 싸움이 될거에요 살아남으려면 서서히 그리고 전략적으로 놈들을 지치게 만들어야요 지칠 때까지 계속 성가시게 하는거죠 다들 꼭 명심해요 일단은 봉화를 피워서 다른 마을에 경고를 해줘요 오늘은 살아남는게 이기는거니까 탄약과 보급품을 최대한 모아서 동굴과 유족의 순결 각자 임무를 마치면 위쪽마을에서 만나요 알았죠? 네! 얘네들은 이길 마음이 없는거야 어어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전략이 역사에도 통하는 전략입니다 어 전쟁을 막는 자는 상대를 다 쓰러트리는게 이기는게 아니에요 어 빗장을 치는게 가장 좋은겁니다 어 그니까 비기는게 이기는거다 결국 상대를 지치게 하는게 제일 좋은거다 그러면 결국 돌아가게 되있는 법이거든요 어 그래서 예전에 그 몽고 몽고가 몽고가 고려를 칠때 몽고가 그 걔네들 자체가 이제 그 물을 무서워하고 강을 못 건너고 배 기술이 없다보니까 주변에 강이 없다보니까 그 그 그 고려를 침략했을때 고려가 그때 강도로 들어가버리잖아요 섬으로 도읍지를 옮겨버려요 아예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살아요 30년동안 그래서 몽고가 5차례 동안 쳐들어왔는데 한번도 못 막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진기스칸 있을때야 진기스칸 있을때도 우리나라는 함락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빗장을 쳤기때문이야 상대를 지치게 하는 전략은 실제로 역사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음 흠 음 라라 부탁좀 할게요 적은 다가오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당신이 신화탑에 불을 붙여주면 협곡이 있는 동지들이 대비할 수 있을꺼에요 해볼게요 캬 좀 이런 얘기하면 오히려 좀 좋은 지식을 얻었다 이러면 되지 흐잇 재밌지 않아 여러분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재밌지 않냐 아 게임소리야? 게임소리 너무 울리면 근데 너무 커가지고 제가 이게 실제 뭐라고 해야되지? 한 단기 좀 올려드렸습니다 야 위로 올라가야되잖아 또 시작됐어 또 시작됐어 어우 개같은거 경치보소 떨어지면 범고래가 머리 쳐내밀고 있겠네 여보세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어 인생은 타이밍이다 어 후으으으으으아 오 됐어 이 높이를 이 정도 높이면 사람이 이게 1m60이라 치면은 저 정도면은 제가 볼 땐 2m50cm는 내껀데 얘는 할수있죠 우리 라라는 생존항이자 최강의 최강자니까 어드벤처 생존게임의 진정한 배역을 있으니까 이것도 줄을 이윤는 건가? 설마 내가 잘못 봤겠지 여기서 갈 수 있는 길이랑은 저거밖에 없는데 설마 내가 잘못 봤겠지 여기서 저걸 잡으라고 4미터는 내보이는데 깨 같은 거 아니였어 저놈기가 될 것 같지가 않은데 후와 됐어 최소 미쳤다 진짜 경치 이따 한번 보여줄게 자 여러분들 경치 한번 보고 어 뭐야 수통? 아 기름통 아 드디어 이제 불화살을 쏠 수 있네 기름통이 있으면 불화살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불화살은 천, 폭발물, 보호구를 입지하는 적에게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불화살을 선택하려면 불 아이콘을 표시될 때까지 위쪽 버튼을 여러 번 누르세요 불화살을 제작하려면 천, 기름, 일반 화살이 필요합니다 천, 기름, 일반 화살 천과 일반 화살은 애들한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름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에요 칼Out 크릭 칼 Shot 경치 한번 보시죠 라라랑 함께 Oosos 어어어 잠깐만 빨리 가야될거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우리 나라짱을 죽일 순 없어 나라짱 나만 믿어 내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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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짱을 살리겠죠 나라짱 안신대로 어어어 개같은거 이씨 어떻게 구라잘 아 저거구나 저기 시야에서 안보였어 어쩐지 생긴게 딱 저거였는데 근처에 저게 없는거야 야 경치 한번 제대로 보여주네요 아니 도운데 아 부엉이님 별평선 9개 감사드립니다 봉화를 올려놔 기름이 바닥나면 획득했던 장소에서 다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와 신기하게 짠다 기름 그쵸 뭐 저기로 가야되네 오우 도움이 오후 기름 얻으려면 다시 와야될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 가는길이 뭐 있겠죠 많이 어 실제로 다시 와서 충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뭐 보스전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은 어 활? 뭐야 지금 두 번째 활이 열린 것 같은 느낌인데 아싸 두 번째 활은 강하거든 내 조각을 다 모았나 본데 부탁할 게 있어요 난 너의 부탁을 무시할 거예요 왜냐면 너는 메인이 아닌 기지배니까 알겠어요 뭐이다 자 저런 게 실제로는 방금 무시한 게 재밌을 것 같아도 진짜 진행하다 보면은 사실상 그렇게 재밌는 미션이 없어요 거의 다 녹아다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자 일단은 뭐 이거는 뭐 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최대한 빠르게 스토리를 느끼면서 마치 반지지향 영화를 보듯이 대화드라마 대화 영화로 그것만 딱 몰입해서 해봅시다 제이콥 헬리콥터가 그쪽으로 가요 와우 트리닉이 왔어 아니 이럴 때 뛰는 게 안되네 와 이런데 악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우 야 나 이런데 나 진짜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데가 막 뱀 나올 것 같아 빠르게 염치네 빠르게 와 한순간에 이렇게 된 거야? 헬기 온 다음에? 불바다 돼가는데? 오오 말도 안 돼 너무 순식간이야 와아아아 이 자식 내가 쏴야되네 화살로 안그러면 힘들다 이거는 안그러면 정보 털린다 아틀라스에 대해 말해 아틀라스? 오우 나이스 좋았어 정보 누설 안 됐어 펌프 연사식 착권 어 이렇게 또 제가 하나 여보세요 왜 바로 앞에 있어 어 됐어 야야야야야야 지금 지원 요청했어요 어느정도만 망하면 될거야 여보세요 머리가 4개나 달리셨어? 샷건인데 이씨 샷건이 한 번에 12개 정도가 나가는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 왔네 왔어요 여어어 꼬꾸라진거 봐 어 왔네 여기 말고 다른 데로도 올 수 있으니까 내가 오히려 앞으로 나가야 되는거네 지금 보니까 워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장전 장전 게이드 1타 2P 멍청한 놈들 어 나 제이콥인 줄 알았잖아 순간 어 잠깐만 어어어어어어 어 뭐야 이거 자 충전 충전 체력 회복하고 이런거 거의 원래 딱 뒤에 쏘면은 지가 알아서 터지지 않나 야 근데 이거는 숨고 이런게 아니야 이거 무조건 돌아야 돼 안그러면은 쟤가 사거리가 생각보다 기네요 숨는게 아니야 쟤한테는 딱 보니까 이렇게 돌면서 싸우는게 공략이야 맞네 맞어 뒤에 있는 통 까면은 지가랫지 터져 죽을거야 그리고 이제 음성 커졌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여러분들 보시기에 혼수탄 진이다 아니 저거 무슨얘기야 쓰다버리는 소모품이라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얘네들이 절실하게 찾는 이유가 알거같애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얘가 2인자다 절대 1인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죠 분명히 얘는 누군가에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트리니티의 진정한 우두머리가 있다고 그랜드마스터가 있다고 걔가 이제 얘네들한테 이제 어 임무를 준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임무를 달성하지 못하면은 스니 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